지금 계속 관리로서 일을 해나가는데 먼저 제일 먼저 관리의 자세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얘기했나요? 그래서 관리의 자세로서 뭐뭐 가지라 그랬어요? 불인지심, 백성들 불쌍히 얘기할 줄 아는 마음도 갖고 그 다음에 원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나요? 곧고, 그죠? 아니야, 곧아야 되고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죠? 잘 듣고 헤아릴 줄 좀 알아라 말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살펴라? 행동거지, 낯빛까지, 그죠? 낯빛까지 두루두루 살펴야 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너 스스로를 돌아봐라 너는 상대방한테 말을 하고 네 행동거지는 어떤지 또다시 돌아봐라 이 소리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되돌아보고 이른바 유학에서 얘기하는 계속 그죠? 수신의 도로에 나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궁기계하고 총증한극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살필성자죠? 몸궁자 네 몸을 살피고 그 다음에 기계입니다 또 살피고 살펴라 우리말로는 살피고 살펴라인데 잘 보시면 살필성자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글소자에다가 눈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눈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스스로 눈을 감고 내지는 눈을 지긋하게 그죠? 지긋이 아래로 감고서는 네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찰하라 라는 뜻이 되겠죠 스스로 항상 성찰을 하는데 자 몸궁자입니다 펼신자가 되요 몸신자의 몸은 원래가 스스로의 바탕이라고 하는 자제의 개념이 되는 거죠 스스로의 바탕이 되고 자 이 몸궁자를 옆에다 여기는 활궁자를 썼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구부리고 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몸궁자가 이 글자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몸궁이라고 할 때 곧게 한다라고 할 때 음 단어를 까먹어버렸네 잠깐만 몸궁자가 궁궁궁 별꽃자 아 죄송해요 여자 하나 쓰는 게 있죠 여자 이것도 다 이렇게 써놓고 둘 다 몸궁 몸궁이에요 그런데 천자문을 쓰니 저자는 이거 안 썼죠 여자는 등별 여자 해가지고 아주 곧은 몸을 표현한 것이 되고 몸이라고 관리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몸이 이렇게 뻣뻣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스스로를 잘 굽혀서 구부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궁자를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몸을 잘 살피고 다시 말해 이거는 행함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가 행한 것들을 살피고 그런데 행하는 것은 내가 몸소 행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중요한 게 입이죠 항상 입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구시, 초화, 지문이라 입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혓바닥은 뭐라고 그랬나요? 네 목을 베는 칼이라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 말, 여기서는 계속 말입니다 말 말조차를 그저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 기미한다 아까 이미 공부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무리 말을 함부로 조금이라도 함부로 내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윗사람은 요즘은 더욱더 이게 심하죠 여자면 사람들이 다 녹음해 줍니다 옛날에 내가 썼던 것도 지웠다 그랬는데 이미 인터넷에 어디다가 해놨다 그러면 또 돌아다니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말 이건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을 이거는 작은 것까지 살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경계할 개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늘 경계하고 경계하라 작은 말 한마디라도 조심히 내뱉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경계하고 경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난 열심히 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일한 결과 아까 녹염군자라 그랬죠 내가 무슨 공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구한테 저 윗사람에게 다 돌려고 했더라도 윗사람은 참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겠죠 신임을 하다 보면 그 임금님의 총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돼 그래서 임금님의 총애가 높아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총증한극이라 임금님의 총애가 증가하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끝까지 이르는 것에 저항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임금님의 총애가 높아지면 자칫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고 안아무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언제 주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적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그래서 총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끝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 오히려 더 임금님 무슨 높은 자리 더 주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되고 우리가 공인이 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총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용용자가 되니까 바로 임금님의 총애를 특별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임금에 대해서 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역의 건괘에서 이미 주공이 각각의 효에 대해서 용이라 표현했었죠 주역의 이 하늘괘 자체가 이미 바로 이 하늘의 신비로운 이치를 바로 용이라 표현했고 저 높은 곳에서 백성들에게 어진 덕을 베푸는 임금을 바로 또 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용이 되고 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청용이죠 뉘우치는 용 하루해가 끝나니까 그래서 뉘우치는 용 그 다음에 여기는 뛰는 용 양용이라고 표현했고 다섯 번째 절은 뭐예요? 비룡이라고 그랬죠 비룡제천이견대인이 되고 맨 꼭대기가 바로 뭐냐 항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아까 혈용제전이견대인에서 혈용 맨 밑에는 잠자는 용 또는 잠겨있는 용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잠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는 쓰지 않고 잠용물용이 되고 대신에 항용 자리에 매 자리는 없지만 실제적인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옛날 상황이나 물러간 사람들 탱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에게 현재 특별한 실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오만무쌍한 사람이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주공이 뭐라고 표현냐면 항용은 유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용은 뉘우친만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항상 이 끝까지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해서 총증항극이라고 할 때 저 항자가 결국은 뭐냐면 이 끝까지 가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교만해지다 보면 무슨 일이 터지게 되고 그럼 내가 그때 조금 겸손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데 그때는 이미 기차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경계하라는 의미의 총증항극입니다 증이라고 하는 것은 흑토자가 되고요 가운데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증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점점 여기 창문으로 이 창문 사이로 빛광자의 이 의미가 되는 거죠 밝은 빛이 점차점차 많아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불어날 그래서 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땅에서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더 무럭무럭 자라죠 그래서 무럭무럭 더 자라서 커 나가는 모양을 표현했고요 항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목항자죠 사람의 머리가 되고 목의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목에 해당되고 그 목, 목이라고 하는 건 뻣뻣하죠 뻣뻣하는 거니까 뻣뻣하지 않도록 손으로 자주 좀 문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고개 좀 숙여라 속일 줄 좀 알아라 우리 사람이 뒷목이 뻐근해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건강법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갈수록 뒷목 뽀근해지죠 그럼 옛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건조 마찰 손으로 계속 몇 번 계속 몇 번씩 하시면 돼요 세수할 때도 그냥 세수만 하지 마시고 물 묻혀가지고 이쪽 목에 한 10번 각각 각각 10번씩 아니면 조금 더 심하다고 하면 한 30번씩 하다 보면 뒷목 시원해집니다 이거 수시로 하세요 건강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겁니다 목 뻣뻣해지면 뒷목 땡긴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병이 오면 문제가 크니까 항상 그렇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손으로 잘 마사지해줘라 이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극이라고 하는 글자는 극은 참 의미가 많죠 극이라고 할 때 극은 우리가 남쪽의 끝을 뭐라고 한다? 남극 북쪽의 끝은 북극 가운데는 황극 임금자리를 황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극이라고 할 때 극 속에는 무슨 극이 들어가 있냐면 태극이라는 것이 있죠 태극이 있고 이제 송나라 때의 주렴계라고 하시는 분은 태극 무극이 태극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태극이 무극이요 커다란 이 극자 속에는 뭐냐면 덩어리극 그 다음에 끝극 그 다음에 다할극 다다 이런 뜻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글자부터 보고 할까요? 나무목이 되는 거죠 나무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데 극자의 극자를 보면 옆에 있는 이 글자는 자주극자예요 자주극인데 옆에 있는 마칠료자의 이 글자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음양의 태극도의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자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오른쪽이 되고 이쪽은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우선하는 입체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기운이 양기운이 계속 돌고 돌고 하는 모유숲에서 자주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이렇게 돌고 돌고 하면서 어떻게든 만물을 생생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가 동방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생하는 것 그래서 음량의 기운이 돌고 돌면서 만물을 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극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 극에다가 태자를 쓴 것은 클태자의 의미가 해당되는데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양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와서 만물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바로 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라는 말 자체가 바로 천지인 삼재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잘 만나서 그 다음에 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씨앗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자는 클태자로 되고 무슨 태? 서리태 백태 하는 바로 콩태자입니다 콩이라고 하는 것도 양쪽에 껍데기가 있고 가운데 속에 신운이 있죠 그 신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극이라고 할 때는 바로 씨앗이 있는 이 극을 표현하는 거죠 그 태극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무궁한 이것을 바로 뭐냐면 무극이라 그냥 큰 덩어리다 너무나 커서 뭐냐면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무극의 개념이고 거기에서 뭔가가 하나 씨앗이 생겨나는 조짐을 우리가 태극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극 같은 건 아예 점으로 표현하고 너무 큰 거 그 다음에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하나 생겨나는 것이 되고 이것이 그 씨앗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바로 음량 유극에 해당되는 겁니다 태극에서 공자는 이제 태극에서 양이 생 양이 하고 양과 음이 생겨나고 이렇게 보니까 양과 음에서 또 음량 소장의 이치에서 뭐가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양이 생 사상이라 사상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극도되고 다 한다라는 의미 여기서는 지금 다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끝까지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표현한 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기가 바로 태극기죠 음양 태극도의 의거에서 만들어진 국기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죠 되는데 여기다 뭐를 썼느냐 하면 건곤, 감니 이렇게 썼죠 건곤 그 다음에 감 리 무슨 뜻이에요 이 우리가 8개 가운데 이 4개는 어떻다 엎어지거나 매어치거나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산괴 같은 경우가 엎어지면 뭐가 돼요 우레괴가 되죠 그 다음에 바람괴 같은 경우는 엎어지면 뭐가 돼요 택괴가 되죠 이렇게 해서 바뀌는데 이 4가지는 엎어지나 매어치나 똑같은 모양이니까 무슨 괴라 한다 부도전괴 부따옹에서 넘어지지 않는 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 땅에 한반도 땅에 이 조선족들이 유구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외침을 받아가면서도 웬만한 나라들은 이미 다 멸망했을 텐데 그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오늘날 적은 나라 땅땅을 해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 세계 맥강 경제력을 이렇게 견주는 나라니까 어쨌든 대단하기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연찮게 태극기를 또 이렇게 각 나라의 국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처럼 이 뭐예요 이 철학이 그저 담겨있는 태극기는 없죠 대단히 그저 이 신명이 있는 그 족속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육근치 한이 임고행직이라 그래서 이렇게 경계하고 그런데 계속 옆에서 소인배들이 득식을 거리면서 계속 일을 꾸미고 있거들랑 어떻게 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역에 보면 천산돈괴가 있는데요 밑에 음기운이 두 개가 자라나니까 바로 양들은 이렇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러갈 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은둔한다라고 할 때는 둔으로 읽고요 주역이 괴명으로 읽을 때는 돈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은둔한다 다롤자에다가 돼지시자니까 밑에 음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오기 시작하니까 양들이 지금 물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러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으로 표현하죠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되고 내가 맡아이들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개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메어있는 돈이라 메어있어서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호돈이라 해서 뭐 대신짜리 내가 싫으면 평양감사도 나 싫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걸 호돈이라 표현하고 이건 개돈이라 메어있는 돈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 자리도 이것도 뭐예요 평양감사고 임금 날씨르면 가는 거니까 가돈이라 해서 아름답게 물러간다 이 소리입니다 임금자리를 함부로 내던지는 게 아니죠 일을 마치고 쉴 때 쉰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중국에 화산을 갔더니 화산 꼭대기에 뭐라고 했냐 가돈 선향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름답게 물러간 사람들의 신선의 고향이라 그랬는데 임금이나 해당되는 얘기인데 스스로들 높은 자리를 나가고 싶은 생각 여전했던가 봅니다 제일 좋은 돈이 이 돈이죠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등 따숴고 배부르게만 물러가면 되니까 이걸 비돈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군자의 은둔을 여와 같은 방식으로도 묘사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러가고 싶어도 물러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고 나 엄마 노로코만 할래 아빠 노로코만 할래 이거 안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저 집안에 매어 있다 보니까 내가 그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걸 우리가 개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태욕근치 그런데 이제 잠옷 욕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욕되어서 위태로우면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저 태욕 위태로게 욕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에 가까우니 그럴 때는 임고행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숲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행자가 이거 아니에요 다행행자로 쓰였죠 그죠 임고행직이라 그죠 숲속으로 물러가는 것이 숲속으로 가는 것이 숲속으로 행직 맞죠 이걸로 행복하게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방식으로 태욕근치 부끄러움에 가깝고 임고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숲속으로 저는 생활로 나아가야 이것이 나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러갈 때 물러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돼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야 그 다음엔 알아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고 계속 소인배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같이 구렁텅에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물러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했죠 임고행직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역사적 인물이 누구냐면 양소호라는 소관과 소부라고 하는 한나라 때의 군주의 스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한나라 누구 있나요 한나라 소관과 소부가 누구의 선생이었냐면 한나라 때 회양왕이 되고 아 구대 선제 구대 선제 한나라 구대 임금인데 이 선제가 태자일 때 태자일 때 왕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태자일 때 쭉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이가 1점 정도 한 15살 17, 18 이렇게 되면 뭐냐면 미리 정치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저 변방으로 보내요 그래서 회양왕으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때 갈 때 태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승들 가서까지 계속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럴 때 소관과 소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미 이제 왕으로 나가는 순간 이 사람 뭐냐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좋건 싫건 간에 이제 그 사람하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정치에 얽매하기 싫다 하고서는 그만둡니다 그러고서 물러갔죠 그때 물러가니까 일국에 그죠 더군다나 천자의 나라의 태자의 스승이 되니 이 사람은 나중에 임금이 될 사람 아니 천자가 될 사람이니까 물러갈 때 금덩어리 삼식근 또 임금은 또 황제는 황제대로 특별히 우리 태자를 잘 가르쳐줬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별금을 받았겠죠 그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해저수핍이니까 그 두 소관과 소부가 사람 성입니다 두 소관과 소부가 기미를 보고 그 다음에 수핍 해저이요 자 인근을 풀어놓았으니 누가 그죠 누가 핍박했겠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 내가 넘어간다 그죠 그만두고 나가는데 정치에 연루되지도 않고 이제 선생으로서 역할을 마치고 가는데 누가 핍박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시골 저 고향 땅에 내려가서 맨날 뭐하냐 맨날 오늘은 여기 친구들 내일은 저쪽 친구들 불러다가 계속 이제 술대접을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낙양생활 하느라고 그 제대로 쉰 적이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충고한다고 뭐라고 하냐 아니 말이야 당신은 그만한 하사금을 받았으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좀 저축 좀 해두지 온날로 표현하자면 말이야 미리 노후를 대비해서 뭐예요 아파트도 좀 며칠 사놓고 하지 그거 왜 안 하느냐 더욱 안 그러면 좀 애들 좀 뒷바라지 해서 사업자금으로도 쓰지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 현인이 다 재면 만약에 내 자식이 만약에 훌륭한 자다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 손기지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뜻을 훼손하게 되고 왜냐하면 제가 사람이 뭔가 조금 부족한 듯 해야 돼 재물이 너무 많으면은 에이 뭐 우리 부모가 나한테 남겨준 재산인데 내가 뭐하러 고생해 그러면서 오히려 뜻이 손상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인이 만약에 내 자식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있더라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에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뭐를 해친다 손기 아니 아니요 저기 저기 그 허물만을 더하게 된다 그래서 그저 이끼 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돈 가지고 뭐 이리저리 쓰다 보니까 그저 온갖 또 덤티기는 다 씁니다 그래서 더욱더 허물만 죄만 더욱더 늘리게 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식들한테 남겨준 거 거절했죠 이거는 임금님이 태자가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해서 준 돈이지 자식을 위해서 준 돈이 아니다 라고 해서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식교육법 중에 참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죠 거기까지 보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태역근치 임고행직이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요 그 유명한 내용 그 다음에 세꺼한처 침묵정려라 그래서 이렇게 했고 한가로운 곳을 찾아서 거처하며 그 다음에 침묵하고 고요이 있는 이라 세꺼한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군자가 어디로 물러가냐면 조용한 전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아인사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보통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이전에 국정원장 지냈다는 자가 자기가 국정원 생활하면서 뭐 뭐 했던 거 이렇게 까발려놓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업무상 취득한 그 기밀들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무덤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요새는 그게 무슨 출세한 수단으로 써요 아 나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까발려놓는 거 그런 자들 봉천 주고 그런 자들 또 뭐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횡행하는 시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침묵적력에서 조용히 전원생활 즐겨라 업무상 취득한 기밀들이랑은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 연루되어서 그죠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관직 생활에 염증이 나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동경을 하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도연명의 귀걸의 사이입니다 귀걸의 사이 앞귀절 뿐만 하나인데요 해석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아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연명이 나이가 20대 후반에 관직 생활에 나갔다가 40대 초반에 보니까 저 지역에 현령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그보다 더 위의 놈들이 맨날 덕닥을 거리죠 야 너 뭐 좀 갖고 인사 안 오냐 하니까 도대체가 저자들 나보다 윗자리에 있긴 한데 도대체 나보다 덕이 많으냐 학식이 많으냐 눈꽃만큼 존경할 거라고 없는 자들이 맨날 가서 내가 가서 굽식을 굽식을 해야 되니까 내가 더러워서 이놈의 변수생활 못하겠다고 때려치워버리고 시골로 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귀걸의 해 돌아가자 이거죠 돌아가자 돌아가겠다 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겠다 우리는 온다라는 건데 얘네들은 자기가 가야 되는 그 곳 할 때 내로 표현했죠 태극도에서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가는 건 왕한다 그랬죠 바로 이렇게 해서 오는 것 그죠 내가 머물어야 될 그 밝은 그곳을 우리가 레한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귀걸의 해 전원장무 뭐예요 호불기라 그죠 전원이 요거 요거 해석을 정말들 뭐라고 해석해요 이거 귀걸에서 아시는 분들 좀 있으실테네 전원이 장차 뭐가 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맹자씨가 얘기했더니 여러분 묵정밭이 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더돌한 인터넷상의 모든 건 황무지가 되려고 하는데 미쳤다고 황무지 되는데 돌아가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도 꼴배기 싫어 죽겠네 저 이놈의 정치권이 온통 황무지가 되는데 내가 왜 전원생활에 황무지 속으로 왜 들어가요 그죠 야 이게 공부를 잘못해 생긴 문제 어떤 저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해서 번역해놨다 그래서 넣어놓읍시다 씁니다 우리 맨 처음에 공부는 했습니다 근데 무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여기서 무자 설명드리려고요 황무지 할 때 이렇게 쓰죠 두 가지 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지현황 우주 홍황 그랬습니다 우주는 큰 물지고 거칠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하늘의 별밤이죠 별밤인데 별은 뭐냐면 바닥이 바닥은 깜깜하죠 거기에 뭐만 박혀있는 거예요 차돌 더 좋게 하면 다이아몬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만 막 박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막 은하수 별이 많은 거 보면 또 뭐냐면 마치 밤하늘에 아니 뭐죠 우리가 밤중에 물결 보는 것 같죠 물결만 바짝바짝바짝하는 것처럼 그래서 큰 물진 것처럼 보인다 이 소리예요 큰 물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차돌밖에 안 보이죠 다이아몬드밖에 아무것도 안 자라니까 그게 뭐냐면 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물이 져서 홍수가 나서 다 휩쓸고 가서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물이 이리저리 휩쓸고 가서 풀이라고 하는 겨우 풀이나 조금 보일까 말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황무지라 황입니다 거칠다 그런데 우리가 황무지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황무지 개념은 뭘 가지고 표현하느냐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황무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그게 그런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땅이죠 그야말로 모래와 자갈밭으로만 이루어진 곳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곳이에요 풀만 잔뜩 자라는 곳 그럼 우리 청산에 살리라 라고 하는 돈이 있죠 청산별곡에도 있고 청산에 살리라는 그것도 유엔과 가사란데 어디 가서 살겠다 그랬어요 나는 숲을 우거진 그죠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에 사르리라 누가 황무지에 가서 사르리라 바로 이거예요 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무라고 할 때 무자는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무라고 하는 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숲풀이 우거져서 그죠 풀이 우거져서 속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더라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 무자예요 숲풀 우거진 이 소리입니다 그죠 숲풀 요글자가 되고 그 홍범에서도 서경에서도 보면 적절히 그죠 이 해와 달과 이 의식의 계절이 적절하게 빛과 그 다음에 비와 바람이 적절하게 잘 때 맞춰오면 그 다음에 서초 그 풀들이 번무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번성하다 번무할 때 그때 묻자도 번무하리라 라고 했을 때 묻자도 이렇게 씁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그냥 잔뜩 우거졌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전원이 그죠 전원이 우거진 이거죠 전원이 우거져 있는 장차 전원이 우거지려고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아니하리요 이 소리예요 이걸 황무지라 한다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에는 뭐냐 이 사람이 벼슬을 그만두고 떠날 시점이 언제다 언제다 봄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봄이 되었고 지금 내가 이 추운 겨울 한 번 했는데 도대체가 이놈의 정치가 나아질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 야 조금 있으면 저 전원이 다 숲을 우거지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나가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언제 썼는지 이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언제 관직을 그만두 했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누가 어디다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대로 갖다 뺏겼으면 더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저한테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남들 똑같이 하는 황무지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 자의, 심의, 형력이니 그죠 이미 내 스스로가 그죠 마음고생 때문에 심의니까 그죠 마음고생으로 해서 실은 어디까지 망가졌다 이 몸까지 그죠 몸까지 참으로 피로해졌으니 여기죠 수고로해졌으니 해 초창이 독빌이요 어찌했자 추창입니다 서글프고 참 비통한데 그죠 새로 서글프고도 참 비통한데 어찌 나 혼자만 슬퍼하겠는가 그래서 나 이제 나 혼자 나 혼자 이놈의 정치에 대해서 혼자 고생 안 하면서 저 무리들 속에서 혼자 고생고생해 가면서 그죠 이놈의 세상 어찌하겠는가 나 혼자 슬퍼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나 깨달았다 이 소리에 오 이왕지 불간이요 지뢰자지 가춘이라 이미 지나간 것은 그죠 이왕 이미 지나간 것은 그죠 더 이상 그저 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죠 깨달았으니 앞으로 올 것 앞으로 오는 저 미래나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앞에 앞으로 나아갈 세상이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나는 지금 알았도다 실미도 기미원이니 실제로 미도라고 하는 그 혼미했던 길이 기미원 그다지 멀리까지는 가지 않았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벼슬하는 생활이 20대 후반부터 40대 초 가니까 한 겨우 10여 년 40대 초니까 앞으로 살날은 훨씬 더 많이 남았죠 그 내가 어지럽게 다녔던 그냥 혼미하게 길도 잃고 헤맸던 그 길이 그다지 멀리까지는 가지 아니했으니 가끔시 조금이라 어제 작자 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해서 가는 길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고 옳고 지난 어제까지의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그죠 돌아가겠노라 이 표현입니다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된 도연명의 귀걸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 남들이 번역해놓은 거 그냥 가지고 그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제는 공부를 해서 이치를 조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황무지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묵정밥도 돌아갈 것도 아니고 아니 내 정치권에 있으면서 고생고생했는데 가서 또 또 또 고생한다 나 그냥 전원에 앉혀가지고 조용히 살리라 이 소리입니다 청산에 살아리랍다 라고 하는 이 시기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태욕근치 태욕근치라고 하는 것 아까 줄리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릴치라고 하는 것 자라게 하려면 바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스릴치 그래서 자궁에서 자라나는 것 그래서 이것이 태가 되는 것이 되고 자라게 하려면 재물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가 조금씩 생겨나니까 이거는 마음이 기쁜 거죠 그런데 그 자라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뼈발리를 알잖아요 그죠 앙상한 뼈만 있다라 그럼 이거는 아차 이거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태롭다라는 뜻으로 되고요 잠옷 그래서 위태롭다라는 의미에서 부사로서 잠옷이라 라는 말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욕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에이 더러워서 그죠 할 때 뭐라 하냐 욕당했네라는 말 쓰죠 욕당했다라는 것도 있고 정말 승질나서 욕한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욕당하는 경우 욕봤다 그리고 또 뭐냐 참 욕봤습니다 옛날 말 많이 쓰죠 옛날 말들 좀 많이 쓰세요 시골 말들도 가끔 좀 쓰시고요 그래 자기 언어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 문화를 살리는 길입니다 옛날이면 참 욕봤습니다 그러죠 누가 수고했으면 어르신들이 참 욕봤습니다 안 쓰죠 요새 옛날 할머니들이 쓰고 어르신들이 쓰면 옛날 촌 싫어한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중요해요 뭐 하느라고 욕봤어요 뭐 하느라고 욕봤어요 이게 언제예요 음력 3월이라고 그랬죠 진월 농사농자 이렇게 돼 있죠 3월에 이제 십불이 밭 갈아서 십불이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요 때를 돌보내라고 헤아릴 촌자라고 그랬죠 마디초나 이게 더 이상 헤아릴 촌자 이게 그죠 요기에 손목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팔뚝이고 딱 하면 무엇을 써가 이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다 촌구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아 건강이 어떻다 해서 헤아린다 아까 요글차가 빠졌구나 잡는다라고 할 때 그죠 요렇게 쓰고 헤아릴 촌자 어쨌든 요 때를 헤아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지느라고 참 고생했습니다 욕밧수 하는 얘기죠 욕밧수가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수고로우셨다라는 말이 되고요 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저자들이 오히려 나를 그죠 깔아 뭉겨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욕당했다 두 가지 의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울 것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부끄러울 치자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내 귀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심이 그죠 안 좋다라는 의미에서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이걸 속자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그치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건 속자가 되고 이것이 정자입니다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는 것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조금 찔리거나 마음이 좀 안 좋은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임고행직이라고 할 때 임자는 수풀임자 대표적으로 그 형성문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회의문자에 해당되는 거죠 나무목자니까 나무가 두 개가 있으니까 숲이 되는 것이고 나무가 세 개 있으면 숲을 삼자가 되는 바로 대표적인 회의의 문자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고자는 저기 잘 모르시는 분들 예쁜들이 뭐라고 해요 이거 요새는 요새는 요것도 여기도 고란사고자 언덕고자 고란사라고 고란사는 또 어딘지 아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이제 부여 어디에 낙화암에 고란사가 있고 고란사에 풀 하나 풀 하나 있죠 고란초 있는데 언덕고자입니다 그 다음에 언덕고자도 되고 옛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언덕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옷을 넣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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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한다고 그랬죠 그때 쓸 때 고복하는 것도 바로 이 고자입니다 그래서 언덕고자인데요 열십자니까 저 높은 열십이라면 요 꼭대기가 되는 거죠 이 높은 곳에 해가 빛나는 곳이 되니까 높은 곳 어쨌든 두루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언덕고로 쓰고요 그 다음에 다행행자 행복하다 행자라고 한 다행이라 라는 글자도 잘 보면 하늘이 1부터 10가지를 쭉 베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가보면 설립자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천간을 쭉 베풀어주니까 그죠 10간이 되겠죠 10간 이렇게도 써 하니까 그 땅 위에서 보면 여섯육자 개념으로도 보면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쭉 땅 위에다 베풀어주니까 거기서 만물들이 자라나는 그 상입니다 그래서 천간과 그러니까 10과 6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다시 그 이렇게 해서 땅 위로 비춰서 그 양기운이 땅 속에까지 10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양기운이 땅 속에까지 들어와서 다시 무럭무럭 자라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또는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 그 다음에 나아갈 즉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살을 뺏자에다가 시자는 구부릴 시자 이 개념이죠 사람이 허리를 굽힌 모습입니다 사람인자에 변형이 되고 이게 병부절자입니다 무릎 꿇는다라는 뜻이 되니까 임금님의 명을 받고 네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을 받자마자 그리고 바로 움직여서 나아가기 때문에 곧 그렇게 명을 받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명을 받고 곧 나아간다 그래서 부사로서 곧 이라는 말로도 쓰고 동사로 쓸 때는 나아간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바로 지체 없이 바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불행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양소경기안이 해조수피비료 그랬습니다 두 소관과 아까 소관과 소구 두 분이 기미를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정치에 관여해서는 아니될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원문은 뭐냐면 해조수피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을 풀었으니 누가 핍박하겠는가 인근이라 라고 할 때 조자는 옛날 사람들이 호폐에 해당되는 거죠 자기의 관직과 지위들을 기본적으로 담아놓는 그 끈입니다 그 인근 같은 경우는 인근의 그 표를 담은 것은 정색이 주니까 주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하들 같은 경우는 높은 대신 같은 경우는 바로 적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불과 적불에서 항상 자기의 신분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핍 해조라고 표현한 이유는 뒤에가 지금 여기가 극 즉 그 다음에 여기는 조 료 료 해가지고 뒤에는 극자로 이제 운이 돌리다 의서부터는 받침이 없는 걸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바꿔놓은 내용입니다 원래대로 그냥 해조수핍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발음상으로서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은 굳이 우리가 중국 발음 따를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양자는 두량자가 되니까 양자는 원래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저울이죠 저울 이렇게 해서 그 옛날에 무슨 저울이에요 천칭저울이라고 그러나요 하나 물건 달고 하나 이제 추를 달아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에서 들입자다 하니까 여기다가 하나는 물건을 담아놓고 여기는 추를 담아놓고 해서 이렇게 다른 모습에서 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성글다라고 하는 소자는 자 이게 발속 발족자에서 변형된 거죠 발족자가 되는데 약간 충자가 이렇게 되면 가득 채워지는 거죠 가득 채워져서 나아가는 모습인데 이리저리 흩어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듬성듬성한 모습을 표현했고요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한다 통하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 소통 소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자는 볼견자죠 보다라고 하는 것 뭐 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보는 거죠 눈목자가 되고 밑에는 걸을 인자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보는 것 우리가 견학한다라는 말이 있죠 엄마 오늘은요 견학 갔다 올 건데요 뭐 보고 왔니 그러면 본 거 하나도 없죠 그냥 걸어다니면서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자세하게 보는 것은 뭐 한다고 그러죠 그건 성찰은 자기 보는 거고 견학 말고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본다라고 할 때 시찰 시찰한다고 그러죠 자세하게 보는 것은 시찰 민정시찰 그거는 누가 보듯이 하느님은 그냥 대강 보는 것 같은데도 그저 천망은 회의 하나 아주 촘촘하게 다 이렇게 잡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는 것은 시찰 정도가 돼야 되죠 애들 견학 간다 그러면 아 오늘 열심히 잘 놀고 와라 이렇게 하세요 뭐 좀 배워와라 그냥 지나가면서 한두 개 정도만 이미지만 남으면 됩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견자 그래서 볼 견자가 되고요 견자는 아까 주역에서도 표현했듯이 같은 견자를 써놓고 여기 내 께하고 외 께하고 해서 두 번째 여기서 여기서 두 번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자리가 되고 다섯 번째 자리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한 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제 안에 있는 이 인사가 아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여기 5번 자리는 왕 자리거든요 그래서 왕을 본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보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볼 견자인데 이 높은 분을 보는 거니까 일단은 별 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는 혈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지금 나타난 것은 뭐예요 나타나서 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임금을 보는 거니까 견자 써놓고 읽을 때는 현이라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견과 현도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 기자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수피페조리오에서 누구 숫자의 수는 말씀원자에다가 세추자입니다 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라는 그 소리도 되겠지만 세추자는 우리가 여기서 남방이화가 되는 거죠 남방이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궤를 이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세라고 하는 것은 밝은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나아가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의도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세상이 또 이상한 사회이니까 세상이니까 아침에 일어난 새는 라고 뒤에다 바꿨죠 뭐라고 바꾸던가요 잘 모르시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는 제일 먼저 총마저 죽는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꼬였어요 부지런하다 그러면 되는데 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통하냐면 또 우리가 언 그랬죠 말과 통한다 그랬죠 말 불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가지고 한다 불에다 화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입안이 어떻다 타고 쓰고 마르고 그죠 볼게이 성질입니다 그리고 또 불이라고 하는 건 타서 없어지죠 말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계속 없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인간들이 별하별 걸 다 만들어놨죠 기록하는 것도 만들어놓고 근데 기록도 상대방이 어떻게 아 저는 제가 임의로 그렇게 했다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변화별 방식을 다 만들어서 마침내는 어디까지 요거까지 만들었습니다 녹음을 다 하고 그죠 너 분명히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선은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로써 묻는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핍박이라고 할 때 핍자요 핍자는 우리가 복은 나누면 뭐가 된다 그랬나요 이게 복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에서 이 일월성신 베풀어주는 겁니다 해와 달과 그 다음에 이 바람과 등등을 잘 베풀어줘서 받전자죠 두루두루 해서 여기서 농사진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입니다 이게 합의 변화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밥그릇 보면 밥그릇에 뭐가 있어요 다 복북자가 돌아가면서 쭉 들어있죠 밥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겁니다 농사랑 함께 농사를 그래서 함께 먹는 것 복을 받 혼자만 복 달라고 복 빌면 그거 하느님의 복 주겠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내 기복신앙은 어지간히 발달되어 있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죠 모두가 다 함께 비는 것이 바로 복이고 그죠 복은 나누면 좋죠 나눌 수 있죠 복은 그래서 나누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부가 되는 것 정부할 때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저 복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가면 다 두루두루 먹었는데 그죠 없어졌습니다 복이 가면 어떻게 돼요 핍진해지죠 괴로워지는 궁핍해지는 거죠 궁핍하다 라고 할 때 핍진하다 이겁니다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입을 잘못 놀리면 어떻게 돼요 입빛 뚫어질 와 자가 되겠죠 입빛 뚫어지는 병 화를 입는 거죠 화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말을 잘못 놀려가지고 입이 빛 뚫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한 와사라 그러면 저 사람 천벌 받았네 속으로 이렇게들 얘기해요 요즘엔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화가 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사람이 병 든다라는 건 마음을 잘못 먹은 거죠 항상 마음을 올곧게 잘 막으면 병도 마음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는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가는 게 좋죠 화는 나누는 게 없죠 이건 나눈 거 없습니다 복은 나눴는데 화는 나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가면 궁핍해지고 화는 가면 좋죠 화는 가면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허물이죠 그런데 그 화가 가기는 갔지만 여전히 허물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온 탕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미 공자는 이렇게 하고도 다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오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가리키겠다 그랬으니까 진할 과 허물이라 허물은 이미 껍질은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허물 될 건 없 그래도 옛날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 허물은 좀 있지요 라고 인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해야 되겠고 그래서 허물은 과거에 지나간 거죠 이미 그래서 지나가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과거에 그러면 과거에 라고 할 때 과거에는 그렇죠 나도 좀 허물이 좀 있는 사람이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과거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만 남아있다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기왕지 불간이라 그랬죠 이미 지나간 거 더 이상 탓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앞으로 뭐만 있다 내자 갖추라 오는 것만 쫓아가라 이 소리 미련만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만 노력해라 뭐 과거에 자꾸자꾸 연연해가지고 그거 되씹어가면서 그때 내가 관직에 있을 때 말이야 그 놈이 나한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미 그거 다 정리했으면 기왕지 불간이라 공자도 표현하시는데 기왕이라 이미 지나간 것이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기왕이라 불간이라 원래 공자가 말씀하신 논어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거 앞으로 미래 미래가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지 공부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 조금 공부 좀 더 했으면 좋았을걸 이미 지나간 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몇 살 100살 120살 누구 뭐 150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핍자 그렇고 핫자 뿔핫자 아니 풀핫자죠 뭘 푸느냐 하면 자 글자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잘 보면 여기가 칼도자에다가 소자를 변형한 글자입니다 뿔각자죠 소 뿔이죠 소 뿔을 단김에 뺀다 이 소리입니다 소의 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가 그 소를 소를 농사에 쓰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글자가 이 글자가 하나가 있었죠 이거 설명드렸죠 소 뭐예요 뿔에 가로된 나무 횡 그랬죠 소 뿔에 가로된 나무 횡 왜냐하면 소는 이렇게 해서 뿔이 자라니까 얘를 지금 일시키다가 귀찮다 그래서 자꾸 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성질이 있는데 사람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 뿔에 받치면 사람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소 뿔이 그저 사람을 들이받지 못하도록 그 뿔 양쪽에 원래 뿔각자의 변형이라고 뿔 양쪽 사이에다가 이렇게 큰 저기 나무를 놓고서는 이렇게 칭칭 감하는 것이 요걸자입니다 그래서 소 뿔 내에 가로된 나무 횡 자가 되는 거죠 나무 횡 자가 되고 저울 대로 쓸 때 저울 때 형이라고 쓰고 그래서 가로 횡이라고 쓰는 글자가 되고요 이제 이러다가 사람들이 기술이 저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왕이면 소가 어릴 때 어릴 때 미리 저 불인두를 해서 소 뿔을 당금질을 하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잘못하면 소 교각사로라는 말이 있죠 소 뿔을 베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라는 말 그만큼 당금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의 뿔을 지금 떼어내는 이 모습이 바로 해자입니다 그래서 푼다라고 하는 건 소 뿔을 뭐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그냥 불인두로 아니면 칼로 이렇게 베고 그 칼도 불인두로 하는 거죠 아주 시뻘겋게 잘 달궈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죠 뒤에 혹시라도 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로 해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어디서 했었냐면 뇌수해깨에 써요 밑에가 물깨가 되고 오랫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곧 그죠 봄이 오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얼음이 녹는다라고 할 때 뭐라고 써요 해 동 그죠 또는 뭐 해 빙 그 다음에 원안을 푼다라고 할 때 해 원 이런 말 다 쓰죠 그래서 뭔가 맺히고 웅어리진 것들을 푸는다라고 할 때 다 쓰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 끈이라고 할 때 인 끈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자가 되는 거죠 인 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그죠 이렇게 나타내는 뭐 표 등등을 매달고 있는 끈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리춤에 차는 건데요 그때 그 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죠 실을 여러 가닥으로 해서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또 차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실 한 가닥으로 바느질이나 뭐 한두 가닥까지 나머지는 여러 개를 많이 그저 겹쳐서 하기 때문에 끈을 끈 조어라고 표현하고요 또는 뭐죠 이 멜조 뭐 등등으로 쓰는 글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소관과 소부의 예를 들어서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영모죄에 연루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임금님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양나라 위나라 위나라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로부터 사면을 받고 다시 들어오라 했지만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몸이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또 움직이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젊어서 워낙 전쟁터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히 군주가 허락을 합니다 이 종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군이라고 하는 그 봉호까지 내리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마를 타고 어디까지 그 이 정전 안에까지 와도 괜찮다라는 허락을 받은 이거 어마어마한 특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나왔는데 아무리 원래 관직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경복궁을 중 조선의 왕주를 기본으로 해서 보자면 아무리 춥고 아무리 네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내려서 걸어온다 지금의 광화문 앞이 아니라 지금의 사헌부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그게 세종문화회관 앞자리 세종문화회관 앞자리 세종문화회관 자리가 원래 사헌부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감찰기관이죠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해치가 그 앞에 두 마리가 있던 거예요 해치가 있어가지고 이놈들 혹시라도 잘못하면 이 해치가 들이받는다 이 뜻입니다 거기 있던 게 나중에 광화문 앞을 옮겨져와가지고 마치 그 광화문을 지키는 뭐지 그거 아닙니다 법의 심판관이 바로 해치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부터 걸어서 광화문까지 들어오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어디에 흥예문 앞에 내 그 뭐야 그 궁궐의 관원들이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어떻게 어떻게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어디를 가느냐 내가 옛날에 마리아 뭐 하면서 회고록성 하면서 비밀을 폭로한 데거나 이런 짓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세관처 이게 군자죠 편안 그저 한가로운 곳을 찾아서 거쳐하며 침묵하면서 고요히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색자는요 찾을 색자입니다 원래 녹근 삭자죠 녹근이라고 하는 건 실을 실멱자가 되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꼬아 나가니까 열식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닥을 계속 이렇게 해서 꼬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근이 되는 것이 되고 녹근이라고 하는 것도 녹근 뿐만 아니라 모든 꼬는 것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케이블카도 뭐냐면 삭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들을 잘 찾아가면서 또 계속 가서 보태가면서 해야 되니까 찾는다라고 이럴 때는 색이라고 하는 글자로 읽습니다 여기서는 일부 책들 가운데는 그저 아까처럼 저런 방식이에요 아까 뭐냐면 여기 이거는 황무지라고 해석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쓸쓸하게 거쳐한다 그래서 이걸 삭자로도 이렇게 읽습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다 관직을 그만두고 가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지극히 편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기라 읽지 마시고요 새 거라고 해서 이미 여기서 뭐냐면 한가로운 곳이라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냐면 상막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로운 것을 찾아서 거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거자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살던 그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자기 호 지어놓고 무슨 무슨 거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체로 고향 땅에 가서 거쳐하는 사람들은 무슨 무슨 거사 그러면 좋겠죠 안 그러면 거사 그러던가 또 뭐라 그러죠 하나 또 하나 쓰는 말 그래서 어쨌든 거사 그러면 대체로 자기 고향 땅에 내려간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자 위에 있는 요글자는 동굴 이 집 멈자에 해당되는 글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주검시라고 하는 것은 시동이라고 할 때 주장한다라는 의미의 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주검시자 요거 외에는 거의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요거는 요 지배 개념으로 해서 지복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죠 이렇게 쓰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는 동굴 개념에서 그 옥벽이나 피알벽이라고 할 때 쓰는 요런 의미로 쓰이니까요 요거 구분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가롭다라고 하는 요 글자 한가롭다 우리는 지금 한가롭다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씁니다 요걸로 이거는 한가롭다라는 뜻이 되고 자 이것도 한가롭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두 개 근데 의미는 참 다릅니다 요 한가롭다라고 하는 것은 문 사이로 달빛이 그죠 교교이 마당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지극히 평온한 모습이 되고 요 한가로운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집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거죠 풀도 아니고 지금 나무입니다 자 우리는 그 황화문명권은 기본적으로 이 뭐예요 북이 대략 37도선에 요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남향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농사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향집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비가 많고 겨울에는 해가 거의 동남쪽으로 해서 저 서남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또 굉장히 추우니까 햇볕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향집을 짓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마당에는 뭐를 심는다 잔디를 심는다 아니죠 잔디를 심으면 큰일 나요 나무도 이렇게 심으면 왜냐하면 물이 잠겨져 있어 가지고서는 집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눅눅해지고 집안에 습기가 많다라고 하는 건 사람한테 습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큰 나무는 안 심고 심어봤자 뭐 심는다 울 밑에 봉숭아 정도만 심고 나머지 정원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마당정자의 정자가 어떻게 돼요 뒤로 뜰정자의 정자가 뒤에서 걷는 데 북방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체가 이미 그리고 군걸에서 모든 후원이다 후 자를 썼죠 집 뒤에다 짓는 겁니다 마당에는 그냥 마당 자체는 광장이에요 잔치 연애하는 자리가 되고 타작하는 마당이 되고 여름날에는 멍석 깔아놓고 뭐죠 모깃불 피워놓고 거기서 뭐도 끓여 먹고 하는 이런 자리가 바로 마당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되는 것은 나무가 자란다 저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망한 집 아무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지 요한자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풍류가 있는 집 평화롭고 한가롭진 집이다 다음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사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이 되는 거죠 해와 달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태양력과 태음력 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윤달로 채워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의 사이간자입니다 그 다음 한자 그 다음에 처자 고처라고 하는 것은 자 범호자니까 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 나타내냐면 서방태죠 서방태는 규류이묘 필자삼에서 일곱 개의 그 서방의 칠수를 쭉 합치면 우리가 무슨 상이 나오냐면 백호상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신 가운데 백호상이 되고 그래서 이 서방태의 백호가 되고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이제 지르려고 하는 때가 되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미 이때가 몇 시냐 2시, 3시, 5시 이때 되면 벌써 이미 들어가야 되겠죠 5시 이렇게 벌써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죠 들어가서 편히 쉬는 겁니다 그죠 여기 그 안석개자에다가 천천히 걸을 쇠자 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기대고 누워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피곤한 몸이 끌고 집안에 들어가서 안석에 기대고 쉬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침묵 정료의 침자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백의 침자입니다 나무목자를 쓰면은 백의 침자가 되고 사람이 이렇게 그냥 누워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누웠냐 아예 물 밑으로 가라앉아라 이 정도가 돼요 무거우면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지 말고 제발 좀 어떻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귀의 맨 밑에가 잠용이라 그랬죠 잠겨있듯이 잠자듯이 잠겨있듯이 해서 잠길 잠자에도 보면 물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있듯이 그죠 깊숙이 가라앉아 있어라 라는 의미에서 침자가 되고요 무기라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는 개들도 잠자느라고 그죠 짖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고요히 침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떠벌리지 말고 그리고 또 저것만 갖고도 또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침묵하고 이 침묵이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세 거 한 차 하는데 사람이란 걸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죠 떠벌리지 말라 이 소리예요 되도록이면 침묵하고 집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고요히 있어라 집안에 있을 때 아이고 또 집안에 또 사람들 불러다녔고 잔치하면서 함부로 입놀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묵자를 쓰고 자 착할 숙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조용히 그죠 그 다음에 요 라고 하는 것은 새가 날개를 깃들이고 그죠 쉬는 모습입니다 날개를 깃들이고 쉬듯이 고요히 있어라 라고 할 때 정려가 집안에 있어서 서로 뭐 잔치하고 사람들을 부른다 하더라도 항상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주가 듣는 경우죠 그래서 그 다음 그 다음 절에 나올 텐데요 그래서 항상 요렇게 하지 함부로 떠들어 대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절에 10절의 제목이 뭐냐면 안빈낙도라 라고 되어있죠 안빈낙도라 그래서 옛날에 안빈낙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고사은거라 여기 그 10절 바로 앞에 그림을 보면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 게 있고 밑에다가 정자 하나 지어놓고 속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물고기 잡나요? 물고기 잡고 저 건너편에 황새도 한 마리 있죠? 황새 두 마리나 있네 저 건너편엔 또 왠 또 손님이 하나 찾아왔죠? 그림 보이시나요? 옛날에 이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옛날에 문인화는 반드시 산수가 있고 항상 산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그 다음에 저 바깥에 있는 빈 공간은 뭐예요?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천지인 삼재입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서양에는 풍경화 그럼 풍경만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디든 간에 천지인 삼재 이치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살면서 누구하고 벗하나요? 소나무하고 벗하나요? 그래서 소나무하고 벗하고 무슨 당명정하는데 무슨 소나무당 하나 나오겠던데요 보셨나요? 혹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그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가끔가다가 내 소문을 듣고 현인이 요렇게 찾아오는 경우죠 앞에 있는 지팡이 짚고 있는 요런구나 현인이 찾아오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심사정이라 라고 하는 화가 그린 고사은거죠 도가 아주 높은 선비가 은둔한 생활을 바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만두고 저 전원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옛날에 관직생활할 때는 녹을 많이 받았죠 녹을 많이 받아가지고 참 여유롭게 살고 했는데 지금은 나오는 녹은 없죠 나오는 녹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둥군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로부터 뭐냐면 안빈낙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함에 편안하면서 가난함에 편안히 하면서 낙도 도를 즐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낙도의 도 개념은 바로 뭐냐면 낙천 지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준 명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해서 하늘을 즐거워하면서 명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옛날 군자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자 같은 경우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지적 가용지 내가 등용되면 가서 행하고 그 다음에 나를 버린다 사지적 장이라 그랬습니다 군주가 내가 싫어서 나 그만둬라 그러면 나도 들어가서 그냥 은둔한다 그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제자 가운데 안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등용되면 나가서 내가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쓰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나를 버린다 그러면 그만두게 하면 은둔할 수 있는 사람은 너하고 나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자로가 조금 질투가 났던가 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 삼군을 행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그 군을 웬만한 제후가 되신다면 누가 제후로 임명해 주신다면 그 군사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물어보죠 어린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선생님이 누구를 더 편애한다 그러면 꼭 그거 못 잡고 선생님 저는 어때요 자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야 이 놈아 나는 포코빙아를 그저 사지 무해자 다시 말해서 소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저 하순물을 그저 맨발로 걸어서 건너려고 하는 놈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죽어도 뉘우칠 줄 모르는 놈은 나는 절대로 안 쓰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른바 자로의 과강함을 조금 나무라시는 말씀입니다 분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낙천지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서 새꺼 안차고 침묵정료라고 했는데 가서 첫 대목이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래서 구고 심론하고 이렇게 나오죠 구고 심론하고 뭐라고 나온다고요 살려 소윤이라 살려 소윤이라 소유산 할 때 소유자 이거 쓰죠 살려 소윤이라 그랬습니다 뭘 하느냐 술 마시고 맨날 놀지 말고 그건 초기한 한때 일이고 아무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야 될 현인들이나 하고 놀고 옛것을 찾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옛것을 구하여서 깊이 논하고 이런 뜻입니다 논할 것 논할 것을 찾고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성인의 글들 또는 현인의 글들을 찾아가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자문자답하라 이 소리입니다 공자가 계속 공부에 대해서는 박학지 그랬죠 널리 배우고 그 다음에 신문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펴물어가면서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래도 옛날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자꾸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흩붓고 그죠 이리저리 좀 산책 좀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꾸 과거에 이런저런 안 좋은 기억들 떠나가면서 아 그 놈이 어쨌는데 책 읽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이리저리 좀 전원을 좀 산책하라 이런 뜻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